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all sorts of good stuff vegetables, salted fish, radish, green onions,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맛이 다 어우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맛이 풍부하다라는 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맛이 아주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그냥 아주 풍부한 맛을 냅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flavorful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lavor 하게 되면 이게 맛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맛이 31가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중에 뭐 vanilla도 있겠고 뭐 orange도 있겠고 뭐 pistachio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flavor가 있잖아요 이런 flavor들이 굉장히 가득하다라고 해서 flavorful flavorful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치 is so flavorful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김치 안에는 all sorts of good stuff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it's so flavorful 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김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 보세요 김치에 대해서 자랑을 drums 김 되ınd